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 보겠습니다 정면 많이 해보셨죠? 우측 아우 불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되셨을까요? 아 화이팅 네 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매력의 러브유 부인 정면입니다 전미도 김지현 니나 배우 우측 보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? 하트 이번엔 하트랙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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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하하 네 다음은 우리 스위니 토우드 스위니 토우드 배우분들 모실게요 네 네 왼쪽 하하하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돌아온 비운의 이발사 잔혹한 복수의 칼날을 꺼내든 스위니 토우드 네 이번엔 정면 강필석 신성록 이규형 배우 이번엔 우측 화이팅하고 러브했으니까 이번엔 뭐 할까요? 하하하하 또 어떻게 할까요?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